수험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OT때 잠깐 제가 하나 빠져먹이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 통계나 앞에 제가 설명했듯이 똑같은 용어 가지고 다양한 용어를 쓰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권장, 우리 책은 철저하게 이제 시험 위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어떤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많이 빠져있고 하다보니까 이건 어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본 용어, 기본서 정도 참고되면 자료가 있는데 이런 책이 있죠 제가 보니까 모든 용어의 핵심은 방통대의 책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의 책이 있는데 시장조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기본 용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인데 우리 아마 각각 있는 책들만 약간 용어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은 용어 때문에 되게 힘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용어 통일할 당사는 방통되어 있는 시장조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을 가지고 보시면 아마 용어가 훨씬 더 쉽게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또 우리 약간 두꺼운 책에 이제 보통 마케팅 조사에서 많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안강호 교수라는지 이운영 교수 이운영 교수 이런 교수들이 보니까 마케팅 조사론 마케팅 원론 이러나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을 가지고 보시면 아마 좀 더 풍부한 내용이 실려져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책은 하나 바이벌을 갖고 있는지 안 좋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채식적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뭐 오래된 책들 상관 없으니까 중고서심 가서 어떤 이런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아마 조금 혼돈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책에서는 이런 순서를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의 순서가 좀 달리하고 있더라 그것이 싱익스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문제 봤지만 이게 달락달락 시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대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지 어떤 위치에 대한 큰 의미 갖지 말고 같은 내용을 찾아서 내가 어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책에서 이해한다는 점이 부족하면 이런 안강호 교수라든지 이훈영 교수가 보통 많이 책을 보게 되어 있고 방통되어 있는 시장주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용어 정리할 때 핵심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책 정리 참고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물론 제가 통계를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순서를 갖고 있는데 그 순서 관계없이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제일 조심스러운 게 사실 이거거든요 제 쪼드라마가 가장 큰 단체 뭐예요 우리 수험생이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험생이 좀 편하게 해서 뭐 이 책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뭐 했는데 어쨌든 이 책에 있는 순서를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무조건 뭐 관계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굳이 이게 뭐 이 앞에 있을 게 뒤에 있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나면 이게 어떤 거기 목차 그러니까 테마별로 시험 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얘가 순서가 앞에 있니 뒤에 있니 그렇게 쓰지 말고 이 책에 있는 순서를 쭉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훨씬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다들 흐려보시고 이렇게 쓰면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제가 쭉 읽어줄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만드니 끌리고 주면서 여기 키워드가 뭐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또 다시 마지막 가면 이걸 다시 압축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겁니다 하여튼 그런 행토리 수업을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거기 보니까 파트 2 앞에는 이제 우리 파트 2 핵심 이론이 있죠 책을 펴놓고 같이 갑니다 그래 보셔야 되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기 편합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챕터 1 마케팅 조사에 대한 개관 이건 출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수험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개관 속에 우리 책 전체 내용이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충실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을 뒤에 다시 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용어지만 용어를 자꾸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 개관의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하든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조사를 왜 할 것인가 자 봐볼게요 만약에 1회 시험 나오면 나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주로 1회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면 제목에서 답이 있죠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오면 질문이 뭐예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조사한다 다시 해볼까요? 마케팅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그럼 결국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케팅 할 때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 등을 파악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책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먼저 볼러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식을 먼저 번역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죠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나 같으면 마케팅 관련돼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마케팅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갖다 한 후에 한 후에 뭐 있습니까? 이거 갖다가 마케팅 전략 갖다가 수립한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목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렇게 가겠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책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함께하는 생각하지 말고 내식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이제 마케팅 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다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는 결국은 뭐예요? 이 마케팅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일련의 행위다 이 말 뜻이에요 이해 되겠죠? 정보를 획득해서 원하는 일련의 행위인데 마케팅 관련된 정보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소비자였던 욕구라는지 또는 보니까 경쟁사였던 관계라는지 그다음에 시장상 등을 관련된 정보를 쭉 수집해서 이걸 마케팅에 활용할 목적이다 그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조사를 통해서 뭐 있습니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구금곡지 목적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목적이죠 그죠? 요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 현대는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 참 많더라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마케팅을 계속 이 조사하는 목적은 환경이 바뀌는 거죠 뭐 시장 상황이 바뀌고 소비자 욕구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술이 변할 것이고 또 이런 등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이 마케팅 해열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의미 같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제가 만날 거니까 자 마케팅 조사 절차 요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책에 있는 순서 이런 순서나 있습니다 책 순서가 제일 먼저 문제를 먼저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어 뭐 할까 음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떨어지더라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진다 그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 뭘까 요거 같은 문제를 정의했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이제 어 올리는 올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꽤 많은데 맨 먼저 전체 이제 설계를 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사하겠어요 제일 먼저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할 때 보니까 네 누구한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고 등등등을 쭉 이렇게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하면 고정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집할 때 보니까 일때로 할래 또 저기 문헌 조사 할래 아니면 저기 뭐 있습니까 뭐 아 인터뷰 다른 말로 설문 조사할 것이냐 뭐 이런 면접 조사할 것 등등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자 다시요 문제를 파악해서 요 문제를 해결하게 조사를 시작하는데 전체에 대한 어떤 포괄적 계획을 설립하더라 그 다음에 예 여기 있는 자료 수집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수집된 자료 자료 수집할 때 실제 그 표면을 어떻게 저기 잡을 것인가 그 모집단 모집단은 전체 집단 저 이런 거에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런 모집단과 이제 표본집단이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이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현재 만약에 A란 고등학교에 학교에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있는데 이 2학년 전체 만약에 12반이 있습니다 12반이 있으면 그러면 각각 있는 반들마다 학생 수가 보니까 뭐 계산 편하게 50명씩 많은가 50명 아니 30명 할게요 30명씩 있으면 총 전체가 몇 명이죠 3명 60명이죠 그러니까 360명 전체에 대해서 다 다 분석한다 이게 뭐에요 이게 모집단이에요 이게 이게 만약에 10만명 1000만명이 된다면 다 수집할 수 없을 거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말로 이 중에서 몇몇 샘플만 같이 하겠다 이게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몇몇 샘플을 갖다가 그런데 전수조사 할 것인가 또는 이 때문에 표본을 갖다가 표본을 갖다가 일정한 몇몇만 할 것인가 이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있습니다 이런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서 그 다음에 실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사해서 시행하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합니까 분석해서 실제 마케팅의 의사결정을 활용한다 이거에요 이런 순서를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책도 앞에 목차를 보면 이런 순서에 있죠 그죠 1장 빼고 2장 2장이 뭐에요 문제정의 조사설계 설계 3장이 뭐죠 자료수집방법 4장이 뭐죠 표본설계 5장 보니까 네 그게 없지만 이제 보고 작성이 여기요 보고 작성이 있고 마지막에 통계 있는데 어쨌든 통계하거든요 사실은 시행방법은 큰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순서를 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문제 정의가 뭐고 전체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이 안 나오지만 우리 책 전체가 결국은 이 1장 속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이거 한 얘기 있죠 우리 뭐랬는가 하면 OT 때 보니까 각각에 있는 목차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있으면 핵심의 키워드를 적혀야죠 이렇게 좀 하시라는 거에요 이건 아주 더 압축하게 한 건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 좀 더 차를 좀 더 붙여야 됩니다 자 문제 정의 이거죠 마케팅 할 때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환경이란지 마케팅의 어떤 전략 등이 변하니까 오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케팅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있습니까 마케팅 조사 문제에 대한 정의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 조사하는데 두번째 뭐합니까 이제 조사설계하죠 설계하는 이 문제가 시험에 꽤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자 조사설계는 아까 했듯이 뭡니까 전체 아웃도란 잡아주는 거죠 포인트가 뭐에요 가장 중요한 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전체 계획을 설립한다 포괄적 계획을 설립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되죠 조사 목적에 대한 뭐 목적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구체화시켜서 과실검진을 통해서 이 말 다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괄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에요 하는데 자 설계할 때 우리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탐색조사 그 다음에 예 기술조사 인과조사가 있습니다 탐색이란 말 그대로 뭐에요 음 야 요 문제 발생했는데 요 원인 자체가 뭘까 음 요런거 갖다 해결하여서 미리 뭐 있습니까 시장조사 해보는 것이 있기만 해서 그죠 그죠 그래서 줄 어디 봅니까 보니까 문헌조사 한다든지 또 전문가 의견조사 그 다음에 표적 집단면접 보통 이걸 FGI에 쓴다면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청 면접 사례 조사 있는데 요건 앞글자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보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문전 표심사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 중요한 것은 탐색조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문제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가질 가질 목적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문제 보니까 문제 발생한 것은 원인이 꽤 많죠 매출력이 떨어진다 보니까 광고 적게 있기 때문에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뭐 이 기업이었던 사장 등의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또 광고 어떤 이 길을 광고의 어떤 방법이 방법 문제 발생했을 때 등등의 문제가 꽤 많을 거네요 이런 건 먼저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먼저 파악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번째 우리 본 이게 요게 보통 예비적 조사입니다 본조사는 여기부터 하거든요 자 뒤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이제 이걸 통해서 문제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다음 뭐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아 요건 보니 대부분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보니까 광고했던 이 잘못에서 문제 발생하더라 광고를 갖다가 높이면 될 것이다 뭐 이제 하는데 기술조사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우리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인터뷰 같은 면접이라든지 또 설문조사 있죠 대부분의 기술조사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출액에 영향 줄 수 있는 요인이 실제 보니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 광고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주 기업주 기업주에 대한 문제 있을 것이고 제품에 대한 문제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 문제 있는데 이걸 쭉 나열해서 보니까 광고 많이 영향 주더라 매출액에 기업주도 영향 주더라 제품에 대한 영향 주더라 또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영향 주더라 이미지 또 동일하게 있는데 보니까 이 기업이 보니까 어떤 사회적 공헌 같은 것은 이 매출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것을 쭉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설문조사에서 이런 표를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기술 기술은 결국은 나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어떤 현상에 기술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 특성 등을 파악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런 종단조사도 있고 횡단조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조사라는 건 뭔가 하면 두 개 이상 변수의 인과관계 이 말은 뭔가 이겁니다 이 원인과 결과예요 결과 이와 같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 줄 것인가 아까 했던 거죠 광고비가 광고비가 많이 들수록 매출액이 올라갈 것인가 영향이 있냐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게 보통 인과조사인데 이중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시 실험 단계에 있을 것이고 순수 유사 실험 설계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중요하고 또 이런 게 보통 시험에 나온다는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정하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현재 어느 단계에 뭘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충 거기서 이제 부수정량을 금방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 조조 순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이죠 자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뭔가 하면 이 표현이 이게 2차 1차 이것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책에는 올바르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실수했어요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매출액이 감소되는 거 보니까 우리 당의 이제 회사에서 매출 감소했죠 있는데 다른 어떤 보니까 유사 자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선정할 때 2차 데이터를 먼저 보고 여기서 만약에 문헌조사 같은 건데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조사 끝나는데 해결 안 해도 그 다음에 1차 1차 데이터는 뭐냐 당의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1차 데이터입니다 좀 구분할 수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설명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2차 데이터는 다른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고 1차 데이터는 당의 사업 당의 사업을 위해서 조사된 자료가 고르게 1차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데이터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일 먼저 관찰법 관찰은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의 행위를 다 하나 관찰해서 파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나 등을 관찰해서 기회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뭐 공개 비공개 관찰법이 있을 것이고 여기 우리 19회 때 시험 났던 거죠 19년도에 자꾸 말이 실수하네요 그 다음에 구조와 비구조 구조라는 건 이 정량 정해진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설문제 보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누구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매우 만족 덜 만족 이게 다 구조화 된 거에요 비구조화는 우리 보통 이제 토론하는 거 있죠 이게 비구조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찰 방식이 있을 것이고 자연상태 인위적 어떤 관찰법이 있습니다 서베이라는 거 우리 말거도 이건 설문조사 면접 같은 거 그래서 다수의 응답자에게 설문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이 있죠 그죠 설문조사 많이 봤죠 자꾸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로 방식이 뭐 인터뷰라는지 또 저기 있는 전화 인터뷰 같은 거 그 다음에 우편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법 우리 아까 했던 인과조사가 일종의 인과조사가 뭔가 대부분 다 실험법이에요 인과조사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얘가 요와 같은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온다 하는 게 그 실험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자 요건 뒤에 다시 할 건데 우리 이런 거죠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어떤 게 나타난다 해서 요게 뭐냐 독립변수에요 요게 결과 변수가 종속변수에요 그러니까 보통 쓸 때 여기 여기 원인 또는 독립변수로 쓴답니다 원인 변수 같은 말 독립변수 그 다음에 결과 변수 같은 말 종속변수입니다 요 상관관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꽤 많죠 그죠 담배를 갖다가 많이 피우면 일찍 죽는다 이런 관계 과연 이게 관계에 성립될 것인가 술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그만큼 수명이 짧더라 이게 인과관계 있냐 묻는 거에요 많이 그러면 그러면 도보를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 결국 이런 게 원인이죠 이 원인과 결과 또 인과성이 있냐 이걸 알아보는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여기 실험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그 안에 이제 방식이 뭐 실험실법이 있고 실험실 실험이 있고 현장 실험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알 겁니다 또 원시 순수 유사 실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거 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여기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건 대부분 우리 아까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논술보다 약술이 거의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통 매년 아까 보니까 우리 18회 때 여기서 3문제 19회 때 3문제 21회 때 3문제 아닙니까 18 19 20 21회 때 두 문제였죠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빈도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은 꼭 기억하시는데 특히 실험실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 아까 있듯이 2차 데이터였던 유용성 장점 이것만 기억되거든요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실제 이런 조사를 하기보다 우리 여기 있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미 나 있는 유사 어떤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면 훨씬 더 시간과 비용 절감될 것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단점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단점 뭐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뭐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큰 단점은 어 야 비록 다른 목적을 설치되 수입된 다료가 항상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적과 똑같냐 그거 아니더라 그런 게으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설계 표본 설계 딱 두 개 했던 거죠 전수사 그러니까 표본을 잡았을 때 우리 모집회는 뭔지 알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전체 집단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이거 아닙니까 예 에이 고등학교에 학생 수가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1학년 10반 2학년 10반 3학년 10반 있는데 각각 있는 밤마다 30명 있다 보니까 360명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그래서 A 고등학교에 있는 전체 900명 900명에 대해서 모두 한 명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 전수조사인데 결론 전수조사는 우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인구센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보통 전수조사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 표본조사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전수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이 고등학교의 특성을 파괴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각각 있는 학년마다 내가 표본을 갖다가 뭐 30명씩 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뭐죠 그래서 90명을 가지고 90명의 표본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전체 이 A 고등학교의 특성을 파괴해 본다는 거요 이런 게 뭐라고요 표본조사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집단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저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모집단을 대피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그 집단했던 전체 성격을 대변화하는 게 표본추출방식이다 표본조사방식이다 근데 표본 이 표본조사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확률 표본과 비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표본을 추출될 것을 갖다가 밑에 있네 추출될 것을 확률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확률로 비확률은 뭐 있습니다 내가 표본을 추출될 것 같다가 확률로 알려져 있지 않는 방식이 뭐냐 비확률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 백화점에 고기의 어떤 특성을 파악할 목적인데 확률은 보니깐요 정문이 있죠 정문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 중에서 10명 단위로 1명씩 표본을 뽑겠다 그러면 1번 해서 그 다음에 쭉 가고 11번째 21번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확률이야 비확률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지 맞더러 지 마음대로 전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거죠 가정대표는 게 편의 그러니까 편리하게 선택하는 거 쭉 가다보니까 1번 하고 그 다음에 6번 하고 그 다음에 가서 15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판단은 아 얘가 좀 적게게 했다 이런 게 뭐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확률과 비확률은 표본을 추천될 것을 확률로 알고 있는 게 확률 모르고 있는 게 비확률입니다 그래서 어중해 버리니까 확률적 표본 추출은 요것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 글자 딱 쓰시면 이렇게 암기합니다 예 무청군책 그래서 무는 무 양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암기 하세요 암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청군 무작위 랜덤 그 다음에 청하군집 그 다음에 체계적 표본 추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비확률 시험이 꽤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 청하하고 군집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청하군집 구분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판할 이를 암기합니다 편판할 편의지 추출 그 다음에 판단표본추출 할당표본추출 그 다음에 표본추출 과정이 있어요 그니까 자기 만들어내면 이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여기 과정 순서도 이게 과거에 여러분 나왔거든요 나왔기 전에 정리하시는데 앞말만 다시 암기합니다 모포방 모포방 커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 결정하고 표본추출 방법을 결정해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사이즈를 말할 것인가 그 다음 실제 실험한 건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요 내용도 우리 시험에 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잃어보시면 쉽게 말해서 우리 대부분 다 논술이 최근에 보면 거의 다 통계에서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고 약술이 보통 4개인데 4개인데 앞에 있는 뭐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거의 매년 2개 또는 3개 나온다 2개 또는 3개 2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는 여기서 맨 1개의 시험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고래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알 거는 크게 이제 우리 잃어보시면 되겠죠 제목 정하셔야 돼요 표본 설계할 때 크게 2개 있다 전체할래 저기 설계할래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고 반대 뭐 있습니까 표본조사 2개 있더라 대부분 이제 요거 2개의 차이를 가끔 묻는데 표본조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확률로 한다 그다음에 비확률 한다 확률이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래서 무청 공개 4개 있고 비확률은 크게 3개 있죠 편, 판, 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아마 내용을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흐려 보시고 이제 네 여기 있는 실험은 그냥 실제 시험해 볼 것이고 마지막 자료 분석 통계 통계에서 보니까 이제 검정이 있거든요 네 t검정 z검정 chi 스퀘어 그러니까 보통 제곱을 스퀘어 쓰거든요 스퀘어 카이 스퀘어 f 분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 이 검증은 이건 이 논술 형태로 많이 나올 건데 좀 나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건 가설 검증에 대한 순서가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딱 이거 갖다가 가설 검증을 해보라 쭉 나올 거예요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이 있습니다 이거 차이는 꼭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통계는 어 실제 통계는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상간분석 교차분석 회기분석 분산분석 분산분석 보통 아노모분석입니다 여인분석 판별 군집 있는데 이 중에 시험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회기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회기분석을 설명할 건데 한 2차원 중에 설명할 건데 완전히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되게 쉬운 건데요 저는 이제 회기분석이 요거 중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뭐 이 R스케어가 뭐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뭐 회기계수가 있을 것 성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런 거에 대한 설명 자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가장 기본으로 아시고 분산분석 뭐 이것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인분석 같은 거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상관성이 있냐냐 그 다음에 어떤 상관성 독립성이 있냐냐 문능이 보통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이게 3절 마케팅 조사의 절차가 있는데 이게 몇 장 게 있죠 그죠 네 2장 앞에 까지 그 내용을 한마디 딱 정리하면 이거요 이거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한테 제가 이제 실제 우리 책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가볍게 그냥 넘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꼭 하실 거 자 제가 OT 때 설명한 거에요 이와 같은 이런 표를 갖다가 얘도 더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쭉 적고 그 다음에 고정에 가끔 중요한 것을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아까 있듯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키워드를 쭉 한번 적어보시라고 이걸 좀 더 나누면 되겠죠 무작위라는 것은 뭔가 정화가 뭔가 좀 나누면 이게 한 4장 정도 되거든요 4장 앞에 여기까지는 보통 이게 한 2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통계만 가지고 보통 2장 또는 3장 다거든요 2, 3장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갖다 쭉 한 5장 이내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면 계속 들고 다닌 거에요 근데 모르는 건 다시 우리 기본적으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실제 시험장 가서 되게 쉬워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좀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다른 과목은 뭐 제가 지금 뭐 제가 수업 안 하니까 말은 못하겠고 저는 다른 과목들이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딱 해 보니까 결국은 출제의 의도는 사실 그런 거 키워드 정리하기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고려보시고 그러면 이제 예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봐볼게요 가볍게 행동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문제 정의 자 이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시장 환경 변화가 있더라 다시 반복하는 거에요 변화 있는데 마케팅 의사 결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조사에 대한 마케팅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실제 조사에 대한 문제를 정의합니다 즉 보니까 시장 환경이 변한 결과 소비자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방향이 틀려지더라 이겁니다 우리 최근 코로나 때 많이 힘들고 있죠 그래서 옛날 대부분 다 실제 와서 현장 방문해서 물건 샀는데 지금 보내게 대부분 다 뭡니까 인터넷 통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환경 등이 변화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보니까 매출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 정의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설정하는데 뒤에 다시 나오는데 가설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 가설은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개 이상 변수 관계를 설명하는 경험적 정거에서 검증 가능한 진술을 의미한다 여기 있는 가설검정인데 자 이 말 이 말 아까 이 대신 가설검정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있죠 저 이 말 아닙니까 광고비가 광고비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 또 광고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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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투입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게 이제 가설이 가설 그러면 이와 같은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설이 크게 두 개 있어요 대립가설과 기무가설 두 개 있는데 그 뒤에 다시 할 겁니다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꺾어내서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 이 대립가설이라는 건 기무가설이 있는데 이 대립은 이 말입니다 조사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조사자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이거죠 광고비를 많이 투입하니까 매출이 올라가는데 이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죠 여기 대립가설이에요 기무가설은 뭔가 하면 조사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라는 거예요 광고비를 많이 투입해도 매출액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이게 기무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대립이라는 거 자꾸 생각할 때 우리 한자로 보면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조사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그냥 그대로 가설로 세운 게 여기에 다른 말로 대립가설이고 그 반대로 반대로 조사자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의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반대 있는 것 같은 게 기무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가설을 설정한 후에 한 후에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관리자가 경영자에게 마케팅 조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한다 이거예요 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 보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 저거죠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설계 목적은 조사 목적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설계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포괄적 계획이죠 어 이 조사는 보니까 이러이러한 과정 누구한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지 전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계획이다 어떤 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니까 목적을 갖다 정의하고 왜 한다 또 문제를 갖다 구차시키는 거예요 현재 보니까 매출액이 떨어진다 그래서 원인 자체가 광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있죠 하고 그 과정을 검증해서 포괄적 계획입니다 걸어보시고 설계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탐색조사와 기술조사 인과조사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탐색조사는 제가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상세한 내용은 2장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할 게 뭔가 예비적 사업조사고 조사 문제를 명확히 할 목적이고 또 이런 거 할 목적인데 주로 방법 정리는 크게 4개 있죠 문, 전, 사, 표, 심사 그러니까 문헌조사 그 다음에 전문가의견, 표적집단면접법 FGI 그 다음에 심청 사료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조사가 넘어갈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결정역량을 미치는 변수관 상호관계를 파악할 목적이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했던 거죠 광고비, 저기 매출액에 자 이걸 이렇게 볼까요 자 부동산 가격에 역량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 것인가 보니까 어떤 영양주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냐 또 지하철이 있냐 또 시장 있냐 또 보니까 주변 지역이 강남이냐 강북이냐 강남, 강북 또 마을버스가 있을 것인가 또 저기 있나 하여튼 등등등 영양주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중에 어떤건 영양주가 어떤건 영양주가 어떤건 영양 안주는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 해보니까 우리 마을버스는 사실 크게 영양주가 사실은요 서울시는 좀 특이한게 뭔가 하면 원래 확군이라는게 사실은 굉장히 T값에서 크게 영양주입니다 그러나 특목고 같은거 보니 서울시는 영양주가 돼있어요 실제 제가 보니깐요 어쨌든 이제 그런것 이와 같은걸 쭉 조사해서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 보는거에요 어떤 놈이 영양주든 안주든 이러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매출에 영양줄 수 있는 변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변수 중에서 어떤건 매출에 영양줄 것이고 또는 영양 안주든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 음 그 의사결정에 영양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보니까 얘한테 어느 정도의 영양 준다 뭐 이게 어떤 변화 있으면 얘한테 어떤 영양 준다 이런 특정 가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종리로 보니까 뭐 종단 행란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 아까 했죠 인과 조사한건 원인과 결과관계 어떤 인과관계인데 그래서 그런거 정도 보시고 얘는 실제 우리 실무에서 거의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워낙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자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 되게 중요한거죠 여기 딱 두개만 하시면 돼요 자 자료 수집 방식에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 두개 있더라 1차 자료는 뭐라고요 그죠 당의 사업을 위해서 조사한 자료고 2차는 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다른 목적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립된 자료가 곧 2차 자료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게 뭐 있습니까 기업에 있는 어떤 내 외부 자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문헌조사 같은게 보통 이게 2차 절소에 포함될 것이고 1차 자료의 가장 핵심이 뭐요 관찰법 그 다음에 서베이 이제 실험법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뭐부터 한다고요 이 말이 중요한거죠 항상 2차 데이터를 먼저 수집한 후에 여기서 문제 해결되면 끝나겠지만 해결 안될 때도 그 다음에 1차 자료를 수집하는거죠 이런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여기 이제 1차 자료 중에 관찰법 서베이법 그 다음에 아까 대신 뭐 있습니까 실험법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좀 할겁니다 관찰은 어떤 사람의 행동 조사자의 어떤 행동이나 상황 등을 파악해서 기록하는 방법이고 서베이는 말 그대로 뭐요 그죠 우리 설문조사죠 그러니까 이 말이요 다수의 응답자에게 직접 내가 면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 설문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서베이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험변수로 실험법은 아까 인과처사 있죠 그러니까 원인변수와 종수명의 상관관계입니다 아까 했던거 아닙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 이게 관계에 있을 것인가 도보를 건넌 도보를 많이 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해진다 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과관계를 따져보는게 어떻게 다른말로 실험법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다시요 목차를 적어볼게요 자꾸 목차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자 내용에 따라하지 말고 큰 줄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문제 정의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설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세번째 자료 수집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 표본 설계합니다 자 여기 있는 설계는 할 때 우리 크게 중요한게 3개 있어요 뭐 뭐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탐색조사 기술조사 또 머슨조사 인과조사 그죠 그 중에 보니까 탐색어 우리 크게 4개 있더라 자 앞글자 지금 중요합니다 문저 문 앞에 표를 심사하더라 우리 영화관 생각하시면 되죠 영화관 문 앞에 보니까 표 심사 그 다음에 기술조사는 횡단조사하고 뭐가 있다고요 종단조사가 있더라 인과관계는 우리 원인과 결과관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2차 데이터를 데이터도 데이터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료 또는 1차 자료 있는데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고 얘는 당의 목적을 위해서 수입한 자료인데 1차 데이터를 주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3개 있죠 관찰법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왜 또 생각 안 나지 서베이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실험법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쭉 적어보시라 적은 걸 같이 가시면 내가 안 잊어먹습니다 표본 설계는 아까 있듯이 설계방법 전수조사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다고요 표본조사가 있더라 그죠 모집단 전체를 상당하는 게 전수조사고 거꾸로 표본조사가 뭐 있습니까 모집단을 대피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서 이를 바탕에서 모집단 전체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설명 많으시면 뒤에서 할 거니 상세 내용을 할 거니 상세 내용을 할 거니 해보시고 물론 여기서 우리 아까 표본조사 표본추출방식이 뭐 있습니까 확률조사 뒤에 있죠 그죠 표본조사에선 확률조사하고 뭐야 비확률 두 개 있더라 확률은 확률로 표본추출할 거 알 수 있는 거 비확률은 모르고 있는 거죠 확률로 알려져 있는 거 확률추출 그다음에 확률로 알려지지 못한 게 비확률추출 고려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뭐 있습니까 확률추출 네 가지 방식이 있죠 단청군계 또는 군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그다음에 청하 그다음에 군지 그다음에 체계화 편 요건 편 세 개 있는 거죠 그죠 편판할 편의 판단할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적어보시라는 거요 즉 상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은 요번실에 뭔가 우리 책천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한다 해 보시고 이게 자꾸 반복해 반복해 설명해주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용어에 자꾸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직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훨씬 더 공부가 쉽거든요 자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표본 추출 과정 크게 네 개 있죠 모표 모표 방 커실 이렇게 네 개 있어요 자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1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그려보시고 네 이제 좀 쉬었다가 실제 중요한 이제 2장부터 한 장에 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1장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